1st Look S 안나수의 화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생각외로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어제보다 그래도 날씨는 많이 괜찮은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. 1st Look S 안나수의 화보 촬영을 하자 1st Look S 안나수의 화보 촬영을 하자 여기 따뜻해. 놀래 들어가. 우리 아예 들어가서. 들어가서 따뜻할 거야. 그냥 바닥에 앉아서 살짝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세요. 그러게 너무 기쁜데요? 아 따뜻해. 자, 가자. 자, 가자. 다음 차, 다음 차. 차가 왔어? 제주도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또 파워 촬영하게 됐는데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해야 될까나? 되게 신선했었고 어려웠던 게 날씨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었나? 그래도 다행히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하고 또 이번에 제가 또 퍼스트럭과 안 나올 수 있는 콜라보 화보를 촬영하게 돼서 무엇보다 뜻깊은 화보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입었던 의상들이 조금 이제 SS 시즌 6월호라서 되게 조금 청량함과 시원함이 많이 묻어 있었는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더 Flash ac enabling roomabo. Kerry 퍼스트럭과 안나스이 촬영 마무리되었습니다. 많은 로켓을처럼 촬영을 했는데 정말 예쁜 배경과 예쁜 옷들과 소재들로 정말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도 너무 좋은 하루였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